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evSecO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vOp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DevOp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근데 DevOps에다가 보안을 연계시키면 그게 바로 DevSecOps가 됩니다. DevOps의 IT 개발부터 배포, 운영, 관리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보안과 연계된 것으로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관주하고 전체 영역에 보안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즉 DevOps는 개발 단계의 운영팀, 여기서 말한 운영팀은 단순하게 오프레이션 하는 팀이 아닙니다. 재무 담당일 수도 있고, 컴플라이언스 팀일 수도 있고, 사내 전사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과 운영이 동시에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DevOps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 라이프사이클 영역에 보안과 연계된 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관주한다는 겁니다. 같은 을과 DevOps 세계라고 하는 2012년도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DevOps 2.0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DevOps가 나오든 DevOps 2.0이 나오든 보안이 협업화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evOps를 실행하지만 그 과정의 핵심에 보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DevOps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을 강조했죠.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모든 것을 주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DevOps 사이클의 보안이 포함되도록 설계하면 된다. 그것이 DevOps의 없스다. 레데스의 수석보안 아키텍트인 마이클 버셀이 표현한 겁니다. 즉, DevOps가 기본이 되되 그 사이클의 보안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DevOps 사이클에 전반적으로 보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안 환경 위에서 DevOps 사이클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같은 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evOps의 구성요소이자 아 죄송합니다. DevOps의 구성요소이자 DevOps를 구축하는 방법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프로세서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 성과평가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DevOps도 마찬가지지만 DevOps의 없어도 문화적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직문화라는 말이 항상 나오겠죠. 조직문화 변화는 DevOps에서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조직문화가 개발과 보안, 운영부서가 보안을 공동 책임지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보안대위에 조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프로세스는 조직 프로세스를 재배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프로세스나 정책, 요구사항을 DevOps 조직과 함께 워크플로우를 통합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즉 프로세스 초기에부터 보안 분석 및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조직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동화는 효율과 정확성을 위한 자동화, 즉 문화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더라도 자동화, 즉 오토메이션 되지 않고 도구가 없다면 진정하게 DevOps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즉 첫 번째, 두 번째는 문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안성 테스트나 보안 공유 저장소 생성이나 DevOps를 위한 보안 절차를 단순화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화해서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아울러 DevOps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선택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도구는 보안 점검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즉, 컴미션의 보안 파악한다든지 컴미션 코드 검사한다든지 동적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도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evOps의 CI나 CD 파이프라인과 보안 툴 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즉, 보안 툴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고 DevOps와 CI와 CD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자동화하고도 좀 맞물리게 되는 거죠. 끝으로 성과평가가 되어야 된다. 성과 측정을 위한 매트리스를 준비해야 된다. 전달 리드타임이나 배포 및 주기 또는 장애 복구 시간 비율로 표현된 결함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도출해서 얼마만큼 DevOps가 효과적인지 하는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판단해주는 그런 매트리스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DevOps는 문화,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성과평가에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또 DevOps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림은 DevSecOps를 단계별 적용하는 툴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화와 도구 관련된 여기 있는 자동화와 도구 관련된 그 툴세스를 쭉 나열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드는 Jenkins나 그죠? 그 다음에 Nexus, AWS, 그 다음에 Stackify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네요. 이런 툴들이 있다는 걸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스 코드로부터 모니터링이 넘어가는 디플로이 모니터링이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각각의 툴들이 적절하게 구사되고 있더라. 이런 용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